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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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보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싹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. 시간 딱 맞춰서 왔는데. 1시간 정도 왔어요. 원래 10시였어요. 더 잠 갖고 와서 오니까. 이거를 병 하나 더 놔드릴게요. 네 병 하나 더 드릴게요. 그거를 그냥 따서 그거 병을 먹을게요 그거 두 명씩 두 명씩 해야 하나요? 하면서 샐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고 돌아오실 거예요 발견하는 건 그쪽에서 보고 이렇게 쭉 들어올게요 이거 이거 딱 걸렸어 내가 이럴 줄 알게 잠깐만요 또? 나 간다고? 네 그렇지 간다고 저는 갈 거예요 계산 빨리 앉아 저도 갈 거예요 얘기 좀 하죠? 진짜 자, 잠깐만 나와요 나와요 간 보이나요? 네 너무 또불됐죠 지금 네네 민지야 네 저를 좀 탈퇴해주세요 네? 젤리 들어가는 위치 한번 볼게요 내가 한번 가봅시다 발견이 있지 발견? 발견은 뭐 포기해도 안 돼요? 그렇지 쓰레자자 들어오면 쓰레자자 얘기 좀 하자 시작해 나 힘들어 진짜 오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여자 백법인데 하하하하하 이거 를 자 아니 이 사건 진짜 힘드네요 너가 딱 걸렸어 내가 이럴게 또? 또? 아휴 저도 바로 또 해요 헬렉 있어요 진지하게 랩스러워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추워운데요? 커피까지 하고 있어요 커피 멋있으세요 트럭 커피는 마이너라 스크러치로 트럭 샷의 미크림 더블 아이스 빼고 어깨스 트럭 먹커피 있어요 첫째 파티 너가 미쳤어요? 어... 어깨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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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커팅했어요